네 번째 에피소드는 폴리노미얼의 곱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지금 모노미얼이었죠. 모노미얼과 다른 무언가를 곱해주는 방식은 이렇게 이걸 이거랑 곱해주고 이거랑 이거랑 곱해져서 이 결과가 이렇게 나왔었죠. 똑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폴리노미얼로 다른 무언가를 곱해주는 거죠.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 경우가 이렇게 전개되었으니까 이 경우에도 얘랑 이 두개랑 얘를 곱해주고 다시 이 두개랑 이걸 곱해주는 거죠. 이렇게 되죠. 풀어서 같은 것끼리 라이프텀끼리 묶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 표현과 이 표현은 이 퀴브런트 이퀴진이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지오메트리칼하게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x 다하기 3과 x 다하기 4를 곱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사각형. 그죠. 뭔가, 뭔가, 무엇과 무엇을 곱해주는 건 다 이제 보통 스퀘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음, 두개를 곱해주는 것은 스퀘어가 되죠. 그죠. 어쨌구나. 자, 여기 이런 건데 이걸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얘는 x 플러스 4는 x와 4 이렇게 둘로 나눠줄 수가 있죠. 따라서 이 부분은 x와 x 다하기 3을 곱하는 면적이 되고, 이 부분은 4와 이 녀석을 곱해주는 면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다시 한번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되나요? x 곱하기 x 다하기 3은 우리가 이전에서 공부했다시피 x와 x 스퀘어와 3x으로 나눠질 수가 있죠. 기억나죠? 지난 에피소드에서 이 녀석이 이렇게 나눠진 걸 공부했었잖아요. 이 녀석은 이렇게 나눠진 걸 공부했었죠.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x 스퀘어 더하기 3x 더하기 4x 더하기 12.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의미가 같다. 이 키브란트 이퀘이전이고. 얘네들 둘은 합쳐줄 수가 있죠. 합쳐주게 되면은 like a term이 되는데 일반식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기본 원리. 그죠. 원리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얘랑 얘랑 이렇게 서로 곱해준다 할 때는 먼저 얘랑 얘랑 곱해서 이게 나오고 얘랑 얘로 곱해서 이게 나오고 얘가 얘로 곱해서 이게 나오고 얘와 얘 곱해서 이게 나오고 되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왼쪽에서부터 해나가는 데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곱하기는 여기서부터 먼저 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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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잖아요. 당황식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앞에서부터. 왼쪽 편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합니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걸 이제 포일이라고 하는데 포일으로 하는 것은 first, outside, inside, last의 약자입니다. 네 개가 있잖아요. term이. term이 네 개가 있는 것 중에서 첫 번째 term은 이거죠. 그리고 마지막 term은 이거죠. 그리고 first, last. 그리고 outside term과 inside term이 있는데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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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side가 되죠. 그죠. outside가 이만큼이고 inside는 이만큼입니다. 그래서 first term과 outside term 아아아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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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잠깐! 다시!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first는 first 이게 last는 last. 그리고 outside가 요 녀석과 요 녀석이 outside이고 요 녀석과 요 녀석이 inside잖아요. 요 두 개가 안에 있고 요 두 개가 밖에 있죠. 그래서 보면 first는 first와 first끼리 서로 곱해주고. 그죠. 다음에 first와 outside를 곱해주고. 그죠. 그리고 inside와 inside를 곱해주고 inside와 last를 곱해주고. 그리고 이제 포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first, outside, inside, last. 라고 얘기합니다. 하여튼 그 친구들 이름 붙인 거예요. 나도 한 번씩 헷갈려요. 지금 도움 전에 마찬가지로 헷갈리긴 합니다. 그리고 이 포일이라고 표현한 표현은 우리가 알지브라를 하면 계속 마주치는 표현 용어인데 미국에 있는 친구들은 이 표현이 참 마음에 드나봐요. 수학책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표현입니다. 자, 예를 보겠습니다.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first와 연유 first, 서로 간에 곱해주고. first와 last를 곱해주고. inside와 inside를 곱해주고. inside와 last를 곱해주고. 그죠. 음 근데 지금 그림 자체가 조금 잘못되어 있어요. 보니까. 얘가 얘기가 오는 게 아니고 이 화사표 위에 화사표가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그죠. 4x 위에 와야 돼요. 4위에 오는 게 아니라. 그림이 잘못됐네요. 저도 지금 방금 봤어요. 자,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해줍니다. 이 녀석과 이 녀석. 이 녀석과 이 녀석. 다음에 이 녀석과 이 녀석. 이 녀석과 이 녀석. 다음에 얘와 얘, 얘와 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번에도 그림이 제대로 되어 있나? 이번에는. 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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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 이번에는 그림이 제대로 그려져 있네요. 그렇게 해서 정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거는 지금 마이너스가 그냥 나와 있죠. 이거는 그냥 그대로 마이너스 해줘야 되는데. 일단 이걸 먼저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얘랑 서로 더하기 빼기가 되겠죠. 얘를 풀어주려면 얘는 이것 곱하기 이거잖아요. 따라서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랑 이것을 곱해주고, 이것이랑 이것을 곱해주고, 이거랑 이것 곱해주고, 이거랑 이것 곱해주는 거죠. 그렇게 한 것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런 다음에 얘는 여기 뒤에다 붙여놓은 거죠. 그러면 각각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곱하면 요렇게 되고, 이것은 곱하면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다 공백인 거죠. 그죠? 그렇게 한 다음에 라이크 턴들끼리 또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얘랑, 얘하고 얘하고 얘가 라이크 턴이니까 같이 정리해서 이게 되는 거죠. 얘하고 얘하고 라이크 턴이니까 정리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은 이퀴버런트 이퀘이전이죠. 동등한 이퀘이전. 동등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알죠? x 이것이 예를 들어서 제로다. 제로라 하는 것을 이 문장이 참이 되는 x값은 여기에 넣더라도 참이 된단 말이에요. 반대로 여기에 들어가서 false가 되는, 거짓이 되는 x의 값은 여기 넣더라도 거짓이 되는 거죠. 물론 뒤에 이퀘이제로라는 게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런 이퀘이전은 우리가 이퀴버런트 이퀘이전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퀘이라는 기호가 없으니까 이퀘이전은 아니죠. 그냥 폴리노미알입니다. 그죠? 자, 엑스사이즈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중심을 두고 공부할 내용은 뭐냐니까, 이 개념, 원리를 이해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용어를 정확히 이해를 하는 겁니다. 용어, 뭘 두고 폴리노미알이라고 얘기하는지, 그죠? 어떤 것을 모노미알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어떤 프라플티, 디스트리뷰티브 프라플티나 커뮤터티브 프라플티와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이고, 왜 그런 것이 가능한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